하나요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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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인핸드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뭔가 좀 작은 것 같은 소리가 이어서 갑니다 저번 시간에 교회에 들어가고 아마 이번 맵의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들어가도록 하죠 지하로 가면 되기 때문에 바로 하겠습니다 진영도 다시 짜주고요 썸네일 진영에서 이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궁수가 뒤로 가고 도적도 법사는 흡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체력도 좀 찍어놨고요 제가 하나 방어력이 은근히 높기 때문에 자 이동을 해서 진행을 하죠 처음 가는 맵인데 키자마자 처음 가는 맵으로 내려와 버렸네 자 가자 질질 끌 필요가 없지 바로바로 가버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다음 맵까지 무난하게 진행하고 그 뒷 내용까지 보고 싶기 때문에 네 네 자 여긴 여기서 이제 듀실리엘 때 나왔던 그 녀석에 대해서 그 법사 나쁜 마법사에 대해서 보고 하얀 마녀를 찾기 위해서 다음 맵이었죠 그 칼투스는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어떤 종류의 바로 찾아버렸잖아 가자 예? 예? 네 소스 핀터 하하 하하 세븐의 건강으로 여기있어 그 메에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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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넌 당신은 네 네 예? 예? 한참 하나 난 그리고 예? 아 그럼 그를 깨울 수 있겠니 네 그것도 여러분 그 묶음을 의상으로 아, 옛날에 그가 아니라 언데드로서 되살아났다 야, 너무 사기다 강한 녀석도 그렇게 막 살릴 수 있으면은 강한 녀석이 있으면 죽을려면 기다렸다가 빨리 살려서 부하로 쓴 적이 임자네 다 니가 범인이었구만 아, 전달자를 사랑해서 양형의 지구의 락 모델처럼 그래, 일제 써있던 거 맞았네 나쁜 놈이었네 다 이해해버렸죠? 아이소 죽으셔야죠 아아아아아아아 그 개를 사랑하는게 아니라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말귀를 못 알아먹었네 못돼 먹은 녀석이야 짝이 없구만 보복적 좋아 야 돈 내놔 돈 주고 죽어 야 텔리론 사무실 이제 내껀가? 아래에 있는거 다 내가 털어 가도 되겠네 갔다 올까 먼저? 어 뭐 다음 맵을 가서 뭐 해야되긴 하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겠.. 아 자 돈이 중요하지 mpc가 중요하겠습니까 빈통 내놔 내가 갖고 있냐 저런걸 잠깐만 너 왜 피라미드가 없냐? 니가 갖고 있냐? 니가 갖고 있니? 잠깐만 잠깐만 피라미드 어딨어? 야 위에 두고 왔나 나? 나? 잠깐만 피라미드를 두고 왔어 나? 아 근데 이거는 괜찮아 이건 솔직히 괜찮고 이건 솔직히 돌아가면 돼 잠깐만 피라미드를 두고 왔는데 나 어디다 두고 왔냐? 아 아니 언제 어디를 봐도 언젠가 사라져 있어 피라미드의 비밀이야 어떡할 거야 이거 아마 세종벗을 것 같으니까 보충을 좀 해야겠습니다 아이템도 뭐 제가 좀 숙송하살이랑 수루탄 같은 걸 아껴 두긴 했는데 소환 소환 먹도 있고 지금 이렇게 그래도 더 있으면 좋으니까 부활도 많이 쟁여놨는데 부활도 많이 쟁여놨는데 인정해 얘야 놀랐잖아 아저씨는 안됐네요 상위 중 상위 중 가자 부활했을 때 풀피 되는 거 찍어놔야겠어 너무 좋아 우선 털고 어우 예압 주웠습니다 주인 없는 어어 미쳤어 매혹화살이야 250원짜리야 이건 돈 주고 사도 좋을 만큼 좋은 화살인데 여기서 화살을 넣었네 어 함정해제다 잠깐만 잠깐만 물병도 있어 사실상 내꺼 아니야 제자도 내가 죽여버렸고 텔리로는 알아서 죽어버렸고 내 땅이야 여기는 내꺼야 다 이 양도 내꺼인가 아 너가 지금 도적이구나 도적이 클릭되는 상태구나 방에 들어가 뒤지면 되나 말이 치료소지 내 집이야 이제 나를 치료하는 치료소야 위에다 위에다 두고 온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아 나 피라미드를 까먹으면 어떡하니 아아 좋아 이 침대 이제 내꺼네 이게 더 편하니까 쓸지 않을건데 아 여기다 두고 왔어 나 아아 뭐했니 아아 놀랐잖아 코앞에 두고 왔네 보충을 못했어 아이템을 부활 스크롤만 확인하고 가자 이렇게 주고 몇개 있어 부활 스크롤 하나 세개 하나 두개 야 하나만 분할해봐 내 생각에는 얘가 안죽거든요 어 왜냐면 쟤는 이제 궁수니까 어 내 생각에는 저기 마음이 죽었다는거 보니까 마흡사가 나오겠지 전사는 우리 도박힘이 어그로 끌거고 내가 쟤 나무로 느끼는데 쟤 회사가 납니다 원소저항력을 아 약화가 원소저항이야? 가자 빨리 쓸모없네 그럼 나는 원소저항보다는 이제 약간 이제 완전히 이제 아웃시켜버리는게 많으니까 근접 위주죠 숙송화살도 잘 안쓰고 근데 이번엔 잘 쓸거같다 왠지 보스전이니까 화살 초기야? 니 쿵쿵거리는 소리 뭐냐 아 불안한데 이거 야 야 가면 대화 걸거같은데? 그럼 바로 싸워야되는거 아니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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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가 그거야? 레벨 높네 1 높네 쟤 왜 저래요 갑자기? 나 안보였는데 지금 혼자 지.. 지팡이 물지팡이로 바꿔 야 빨리 바꿔 빨리 바꿔 딱봐도 불이구나 야 되게 화염스럽다 쟤 부활도르마리 좋아 마침 두개씩이자 이러면 아니 아닌가? 법사구나 몰라 썬빵 때리자 그걸 왜거니? 됐어 잡기 원래 굉장히 강한 근원술사를 부활시킨거라 그런지 나쁜놈인가봐요 하! 그들은 잘 했다 얼마나 오래 남았는지 모르겠어 가장 처음이기 때문에 카드리너스의 역사는 저에게도 희생했다는 거 그녀는 아, 그녀는 그녀는 그녀들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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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죽을 차례야 그만둬들어 아 우선권은 확실히 나보다 높네요 장난하냐? 야! 야! 아 시작하자마자 죽이고 시작하면 어떡해 말이 되냐 저게? 아 오이가 없네 이거 다 와봐 전략을 좀 세워야겠어 지금 비겁한 것 봐서 벌써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긴 했는데 저건 좀 오바잖아 여러 의미로 뭔가 있는 게 아니야 그놈의 왕의 짝 일단은 위험하니까 자 나눠 놓자 아 왜 거기서 아 뒤에 있구나 잠깐만 잠깐만 야 그따위로 나오면 안 되지 잠깐만 야 야 바로 다이암 이건 뭐임? 잠깐만 야 저기도 하나 나온거지 설마 아 아 그렇네 여기서 하나씩 나오는거네 아 아 아 야 잠깐만 저러면은 쟤를 못살리잖아 내가 아 저 불 떨어지는거 화염 그걸로 막아야겠다 응 아 아 물을 뿌려두자 어 그럼 되겠네 물을 물통을 갖다두면 되겠네 물통 있냐? 없니? 기다려라 물통 가져온다 내가 물통 가져온다 보니까 독만 있었죠? 물 없었죠? 이거 물이 약점이다 이건 내놔 어차피 내가 가져오면 되니까 이제 내 집이니까 자 가져가도 됨? 아 이거 우리집 근처니까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항구에 있는거 가져가자 항구에 물통 있었는데 이거 뭔데 나 안먹었냐 없었니? 외딴 섬에 있었나? 여깄네 여깄네 이거 먹자 저거 도적맥이고 어 야 뭐해 일로와 뭐해 어디갔어 얘네 뭐하냐 근데 저거 너무 아프긴하다 인간적으로 화염의 화신이 강역기인가 혹시? 저 화염의 화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나 동료에게야 자신이 나 동료에게야 저거 냉기 한번 뿌리고 들어가야되나 어 상태 이상을 걸고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 올라와 물통이 무기가 몇이라고? 아 독통도 있네 나 독통 당장 필요없을거 같은데 항구에서 올라가 봐 독통도 집에다 구비해두자 저거 다 먹은거고 나 여기 이렇게 멀었어? 나 여기 이렇게 멀었어? 이리와봐 물통 하나 더 있는게 날라나? 젖으면은 불피해가 덜 들어가긴 하는거겠지? 일단 여기 집에다가 독통 하나 두고 아예 많이 두자 하나 더 두자 가자 가자 그냥 이거 물통 3개면은 불은 어느정도 막겠지 그리고 적셔넣는것도 적셔넣고 여기까지 왔냐? 꺼지세요 여기 좁은 입구로 끌고 올까? 아니 여기 너무 어두워서 싫은데 나 밝은 맵 좀 없나? 여기 어둡냐? 기분 나쁘게 어떻게 해야될지 아직 감이 안오는데? 전사 더 위로 보내 우선 우선 물통을 내 쪽에 둬야겠지? 기다려봐 진정해 그리고 적한테 둘 물통은 솔직히 필요없지 그 들어갈 액션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서 소환수를 보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도전 체력 찍어놓은 네가 몸빵만 대주면 돼 다 적다 된거지? 저 보호의 수정이 뭔지 모르겠어 보호의 수정을 깨야지 잡을 수 있는 건가? 일단은 운 좋게 물에 닿았고요 어메 10레벨이야 수정 여기서 그냥 잡자 넘겨 아직 체력 있잖아 소환 또 되니? 아 한마리밖에 안되네 넘겨 아 너무 야 심하게 생긴 거 아니야? AI 디자인 이거 아 얘는 공중에 떠있나 보다 불 들어가지도 않네 어때? 자졌냐? 촉촉해졌어? 아니면 말고 진지한 얼굴 쳐다보냐 보란하게 일단 몸 한분만 되자 한턴만 깨봐 잠깐만 이렇게 튼튼하다고요? 어 이거 약간 잠깐 뭔가 이상한데? 써이 남작 어 야 이거 너무 센 거 아닌가? 야 뭔가 네임드가 잔뜩 나왔는데? 어 깨짐 보호수정 3개야? 보호수정 3개야? 보호수정 3개야? 보호수정 3개야? 어 잡을만하다? 생각외로 나 물 지팡이지? 어 그치 쏴야지 그렇지 100 데미지 매욕은 아껴두자 아직 쟤 살아있으니까 안 피니까 그치 2700 약형 주는 것 좀 봐라? 독 독은 불에 약하지 않을까? 불 쏘고 연막하면 안 터지잖아 빙결하자 어 아끼지 말고 보수전인데 아낄 수가 없지 냉각했고 냉각해도 녹지 않냐 이것이 들어가면은? 애초에다 이것도 안했네 아 보디빌딩 넘겨 넉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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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아 근데 지금 하면 안 됐는데 바로 넉다운 선빵을 쳤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아니랬네 아 쟤가 보호를 깨는 거구나?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어 얘네가 깨러 가네 보호를 아 우리 거야? 저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 안서져 이거 쓰라고 쿨러는 아직 안 됐어? 아 얘네부터 죽여 아 잡았다 이거 별로 안 세다 생각보다 스킬로 잡으면 되죠 이 물컹물컹한 녀석 3600 응신해놔 그렇지 어 아니네 보호수정 깨야 되나보네 아닌 척 하면서 알고 보니까 우리 거 맞아 이거? 우리 거 맞겠지? 일단 너부터 제거를 하자 넌 시켜야 돼 어차피 네가 몸빵 해야 돼 너밖에 몸빵할 놈 없어 미끄러지면 좋아 찍으면 돼 때려보고 보호인지 아닌지는 내 몸으로 확인해 본다 아직 해골 안 살았네? 야 잠깐만 내가 아니랬다 야 약화 시켜놓고요 넘어진건 좋네 전사 스킬 아끼고 넘어진건 도적의자 넘어뜨리기가 친한 한수야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약간 솔직히 여유있거든요? 너 작업 보낼려고 보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걸려버리냐 화상 풀어주고 화상 풀어주고 일어난거지 너 안 일어났냐? 아 때렸어야 되는데 퍼프 걸어 어차피 이번 턴은 할 수 있는 것만 해 누워있으면 어차피 죽었어 얘는 궁수가 너무 세서 저기 보이네 이 수증기여도 멀쩡하냐 뭐 안다는거냐? 목소리가 같잖아 깨는거 맞지? 맞으니까 이거 뜨는거겠지? 너무 야 나 너무 선선한거 아니야 근데? 쟤는 왜 바보가 됐냐 그리고 잡아 야 여기 튼튼하세요 아 잠깐 왜이렇게 튼튼하냐 야 왜이렇게 튼튼한데 일단은 먹었고 쏴 야 이거 문제있다 저거 고장나서 시내한 고장난게 시내한 아 야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 세 번 들어가 세 번 들어가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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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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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니? 엥? 엥? 아아 어 반응공개가 없어 기적이다 아 멀어 이리와봐 와서 소환 몸 돼 몸 돼 솔직히 해골 잘 버티거든요? 아 저거 뭐 적 맞네 어제 부활.. 부활스쿨을 95원이면서 나는 난 이제 아 죽을게 없는 사람이 이 시체때문에 자꾸 화상 걸릴 것 같아 너가 가서 깨주면 돼 뒤에 뭐 적이 있다거나 그런거 없지 깨주세요 깨주세요 너무 믿습니다 전사는 못 뺄 것 같은데 이거? 위로 위로 억으로 가져가 야 소환파괴 없어? 안심하다 야 넌 대기해 아 자기 자일하면서 대기해 내 생각에 도적은 이제 충분히 활약했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걸어 무적 상태로 안 걸리냐? 야 깨주세요 진짜 제발 아 이런거 안통하네 너가 껴야돼 너가 껴야돼 너가 껴야돼 너가 껴야지 젤 때려 다음 파스에도 못들여길 것 같은데 얘 우리 고기 먹자 나 햄 있거든 야 야 잠 다음 톤까지 못 때리는건 이건 너무 힘든데? 순간이 덕 없냐? 어어 제발 부러졌다고? 부러졌다고? 한 대만 더 때려줘 진짜 부러졌으면 한 방에 때릴 수 있지 않냐? 아 아 아 제발 버텨줘 어 야 진짜 튼튼하긴 하다 얘가 엄청 튼튼하다 이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야 튼튼한 만큼은 진짜 끝내준다 야 당연히 안통할거 아니야 넘겨야지 뭐 그냥 저렇게 형탄만 때리면 솔직히 내 적수가 아닌데? 깨면 된다 아 잘했어 넌 이제 제목했어 어디서? 오 야 잠깐만 야야야야야 뭐야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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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러냐 병있냐 뭐? 아 왜저래 쟤? 넉다운 좀 걸어봐 니가 몸 돼야돼 무조건 어 여기 막혀있다고 대상이? 씨 때문에 막혀있는거야? 아 막혀있을 리가 없는데? 아 벽 때문에 근데 너 그래 가야돼 어 안가면은 쟤 죽어 쟤 기홍경 맞고 죽으면 어쩔거에요 그렇지 젖음 플러스 젖음 플러스 넘어뜨림 이리와 디버프를 못거는게 천추의 한이다 어 딜 들어간다 세게 들어간다 나름 불인가봐 어 20정도 안 들어가는게 어디야 강화되어있는거지? 그렇지 이제 묵혀뒀던 화살을 전부 발사해서 야 체력 더럽게 맞네 진짜 작살 내는거에요 너가 빠지는게 좀 힘든데 최대한 와봐 너 또 먹으면서 와 음식 먹으니까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또 먹어 더 먹을 수 있냐? 안되네 사과는? 야 38이면은 개이득이지 법사 데미지 넣는거 생각하면 너 불타는건 좀 오버 아니니? 계속 누워있네? 절져서 그런가? 벌써 반피인데? 야 금방 잡겠는데? 뭐 회복이나 부활이나 소원 같은거 안하면? 야 모래 할아버지가 훨씬 셌어 그 에블린 은신차 앞에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법법지 눕힐거 없고 일단 절름바리가 먼저였다 솔직히 말해 아 절름바리 실패하면 안되죠 망했는데 일단 너 두분 맞으면 가니까 매겨 살아야지 일단은 당연히 슐을 없을테고 안되드니까 안되드니까라기보단 해골이니까? 뭐야? 뭐한거야? 아 몰라 관심없어 자 얼려 아 아아아아아아 이런거야? 잠깐만 야 저걸 소환할 수가 있다고? 아 이렇게 세게 깨야돼? 어 잠깐만 이거 오버지 자 버퍼가라 버퍼 갈고 밥이나 먹어 밥이나 먹어 니가 몸 돼야지 뭐 누구한테 몸대로 그럴거야 먹으면 다칠거 같은데 왠지 그정도는 괜찮아 한 명이라도 먼저 보내서 싸워야되니까 야 이거 되게 귀찮게 굽네 게임이 대기하고 저것도 깨야지 이제 일로와봐 아이씨 아우 저수정은 좀 약하네 저거 전사 보낼거니까 이거 깨고 내려가자 야 쟤 따라가면 쟤 못보내는데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야 이거 너무 아픈데 인간적으로 평탄 쓸 수 있니? 야 수정은 이게 훨씬 아프구나 잡았냐 좋아 저것만 깨면 돼 물론 깰 수 있다고는 안했고 아 이거 죽을텐데 이러다 일단 와봐 아 온다 함 생각해 6번 때리고 가서 때릴 수 있냐 일단은 일단 오긴 해 때리긴 해야되니까 일단 죽으면은 그때 살리면 되고 아아 잠깐만요 그건 안 돼요 질 세긴 하다 전사가 제발 한 대만 더 때리자 2번 때리면은 깨져 야 매혁 되냐? 아 아 무적이라 안 통하지 아 아 무적도 상태 이상은 통하지 않냐 보통 아 너무한거 아니냐 아 왜 올라가? 바보야? 뭐 어쩌라고 경로 아 저 새끼 비열하게 나오네 저 새끼 저거 한도 끝도 없네 진짜 야 소환해 의외로 속송 화살 같은거 별로 안썼어 지금 써야지 뭐 어차피 눕히지도 못했고 빙결 화살 쓰지 말고 독 안 통할거 아니야 약체 화살 같은거 써야겠다 은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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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있나? 관통되는거 있어? 해골이라서 왠지 정전기 안될거 같애 에엥? 왜 화상을 입어? 야 은화살이라고 뭐야 지 꼴 받는대로 쏴 회복하잖아 저러면 야 뭐야 떡다 은화살 그렇지 왠일이니 잘했어 어 이러면 만족해 난 넌 이정도면 대만족이지 다음에 일어나더라도 일단 처맞긴 해야되니까 나한테 하늘 더 때리자 야 화장 아프다 야 야 억다운은 백프로라고 친구 다음파스에 잡겠는데 이거 아직 넉다운이라고? 이걸 잡았잖아 그럼 잘 가시구요 어 역시 화살 짱이구요 과금 화살 짱이야 야 나름 보스라고 멋있게 쓰러지는데 너는 왜 레벨업 못했냐 찐따냐? 얜 왜 얜 왜 레벨업 못함? 45.. 아 45 남았네 다음 레벨이 45라는줄 알고 순간적으로 놀랐네 와아 이거 뭐야? 전설보다 높은 등급 있어? 아 전설이야 이게? 아 그럼 여태까지 뭐한건 뭐야 내가 여태까지 전설인줄 알고 있었던건 뭔데 그럼 아 하필 보니까 또 없어요 그냥 에픽 그런건가봐 전설인줄 알았던 것들은 스태프랑 세네 나왔어 양손토끼 나왔어 야 대박 일단 세이브는 무조건 받고 대화 먼저 걸자 어 아 아 아 아 옛날엔 좋은 놈이었을지도 몰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인 열쇠도 있네 개인 열쇠까지 니가 먹어라 그냥 회복력도 니가 먹고 자 이제 먹어보자고 아이템을 어차피 검증을 해왔을테니까 다 가져가겠습니다 얘한테 대기화 기술책 악당 기술이네 아아아 아 야 좋은거다 야 내가 왠지 어 쓰기 복잡할 것 같아서 걸은건데 맞춰봐 나왔네요 그냥 쓸 수 있는 분이고 어 뭐 부술거 있으면 부수기용으로 쓰고 아직 상자도 안깠거든요 저? 와아 너무 잘 나왔다 야 아 아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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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렛 신났어 신날만해 나도 신났거든 야 근데 전설 세뇌가 나왔네 쟤 쓸 수 있잖아 쟤 쓸 수 있잖아 줘 보자 한번 얼마나 차이 나냐 내가 안찍긴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다 야 어 그래도 써야된다 전설은 전설이네 네 근데 이게 제조 찍으면 전설보다 센게 후두룩하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삼신기 같은거죠 그 뭐였죠? 스카이림에 아 근데 그럼 너무 세니까 너무 재미없지 그럼 전름발의 확률 20% 괜찮네 데미지 세고 엄청 쎄 데미지 다음작이 불인데 어우야 어우야 힘 플러스 1에 화저 16%라고? 다음에 전전 들어갈때 그 딱 그거 용도네 나 불 필요한데 솔직히 말해 데미지는 그렇게 안 늘었다 특별한이구나 특별한 근데 힘 힘 붓는게 좋지 어 야 내가 좋아하는 도끼가 나왔어 대박이야 보여줘 오오 야 디자인은 별로 솔직히 말해서 어 이거는 뭐야 다른거 판매용으로 우리 비싸게 받는 아가씨는 넘기구요 기술봉인 해제? 무선권 두개 뭔소리야 이게 흑점장이 뭐 됐구요 좀 아래티어도 갈라놔야죠 지도력과 생명력 아 아 애매하다 지도력 좋은거 같긴 한데 민첩 1이랑 우선권 1? 무조건 줘야지 뭐지 가족포추 누가 끼냐 어 너가 끼면 되겠다 야 맞으면 갈 때가 됐네 야 남은건 다 판매하면 되겠네 어 다음 다음에 불존이라서 예것보다 이제 얼음이 필요할거 같긴 한데 어차피 필요할거 같다 딱 거기에도 바까놓자 좋긴 한데 나중에 쓰고 아래 라임은 팔면 되니까 이제 가자 자기가 너무 좋아 레벨업도 찍기 전에 상자 먼저 까고 찍겠습니다 나 열 수 있어 뭐냐 왜 고장 났냐 뭐 어떻게 된 거야 멈춰서 화면이 아 됐다 렉이었냐 아 뭐야 열 수 있잖아 나 니가 먹었니? 안 먹었나 혹시? 이리 와봐 사냥꾼 줬나 내가? 아 아까 열쇠 먹지 않았어? 어 불의 정량 소환 기술책이여? 이건 먹어야돼 아 이거구나 어우 야 천 아 이거구나 와어어 미쳤네 이거 장궁으로 다시 갈아타야겠는데 쟤도 레벨업 했구요 저걸 그럼 못 여는거야? 근원의 왕이 갯작은? 알았어 봤어 훌륭한 아 물피해다 이거 줘야겠다 어 이거 솔직히 써야된다 어 전설이 더 좋은거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불은 오히려 회복되잖아 다음 애들 때리면은 반면 물은 효과가 이렇게 받으니까 물물교환 감속 면역이요? 감속은 솔직히 됐는데 물물교환을 물빵해야지 이거냐? 어느거냐 이거냐? 어 신발 쓰레기 짓지 그렇지 뻔하지 뭐 물물교환 2티어구요 레벨업 레벨 찍은거 아니지? 아 다 이것만 올랐네 자물쇠 따기 다른것도 좀 찍어야지 너는 딜러니까 활 찍어 그냥 어 어쩔거 활 찍어 그냥 야 너 잠깐만 너 거기 염화술사 한번만 찍자 안되겠다 야 소환해야지 보디빌딩 찍어버려 확 나 완두 좋은데 나 완두 쓰고싶은데 완두 너무 편해 쿨마다 없을만큼 마법쿨이 좀 길어서 그런것도 힘들고 일단 얘는 아껴두고 찍었니 너? 너 활들 찍었지 얘 찍으면 되네 너도 문제지 감옷전문가를 다음에 찍어야되네 감옷전문가가 내 생각엔 괜찮은거 같고 굉장히 하 그 외에는 역시 보디빌딩이랑 의지력이지 찍을수록 강력해지니까 상태상 면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 나 이동등급이랑 이동등급이 올라가면은 자연적으로 액션포인트 소모가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어등급이 방어등급도 올라가면 이득이고 특히 아까 도끼질 잘 막았잖아요 해골에 비해서 훨씬 튼튼해지 해골 자체가 전사였는데 딱 아껴두고 한다? 그러기엔 너무 멀잖아 이거 기본 보정이 얼마 정도야? 전사는 근접해서 받아내니까 야 근데 솔직히 여기서 제일 불편한게 석화랑 나는 석화랑 매혹이랑 공포라고 보거든요 얘가 이제 몸빵을 해야되는데 도망가버리거나 적으로 변해버리면 힘드니까 넉다운 영수 절름바리 이런거도 다 위험하긴 한데 솔직히 이게 더 심하지 이건 완전히 아웃돼 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솔직히 빙결을 대도 얘네 때리잖아 넉다운데도 때리고 의지력 해야겠다 의지지 이건 너무 위험한거 같애 공포는 훅 가니까 한번에 테네브리움 테네브리움 이 뭐야? 테네브리움 저항은 테네브리움 입니다 어쩌라고 그게 뭔데 그래서 그게 굴까네 진짜 됐어 넣고싶은게 너무 많아 배다 배 님들은 보기 싫겠지만 자 다 뒤져가겠습니다 소명화 어 야 냉기화살이여? 어어어 불 좀 꺼주면 안되냐? 세븐 내가 집으로 전화해 투명화 괜찮은 것 같다 정말 위험할 때 투명화 써서 도망가 버리면 되잖아 진짜 위험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살려야 될 때 궁수나 법사 근접 잡혔을 때 기회 공격으로 죽을 만할 때 투명화 쓰고 도망가 버리면 바로 기회 잡을 수 있으니까 괜찮네 뭐해 안 가져가 왜 빙겨라살 무려 뒤에 있는 건 별거 없겠지 소리타는 도저껀데 저 왕 저 어떡할까 어 해결했어 뭔지 않니 또 오셨군요 나는 원래 그노술사의 부하였어 브라쿠스의 노예였지 하지만 내 악몽은 끝났어 고마워 고마워 저 같은 행동을 잊고 싶을 때 내가 이 행동을 잊고 싶을 때 저의 행동을 잊고 싶을 때 그 행동을 잊고 싶을 때 너는 그녀의 통과가 다 말했다고 네 난 알지 알지 우리 그녁의 친구였었다고 저의 친구였지 그녀는 친구였지만 그 그녀는 이 세상에... 전혀 모르겠네. 네. 저는 자신의 freedom을 잃어버린다. 롤리스. 당신은 리앤드라의 정신을 지켜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동생을 찾아라. 당신은 그녀의 정신을 지켜버린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모르겠지. 나는 모르겠지. 그녀는 아주 잘 살아있다. 루클라 숲으로 가라네. 이게 이거구나. 그것이 다. 브라카스 렉스는 죽어. 우리의 동생들에게 말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동생들에게 말한다고 말했다. 그녀의 동생들은 그녀의 동생들에게 죽었을 때까지 죽였다. 나는 그녀의 동생들에게 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녀는. 뭐여지게. 아, 몰라. 렉스의 도끼로 손에 넣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끼라면은. 이거 어떻게 열어. 자물쇠 레벨 40이야. 미쳤어. 물폭탄 있으면 좋지 너도.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리고. 상자만 해주셔서 가면 되겠다. 야. 물상자 유용하게 썼다. 진짜로. 진짜로. 내 생각에. 그 렉스 여기 있었으면은. 체력 회복되는건 물론이고. 얘도 화상으로 다 죽었거니. 얘네도. 야. 진짜 신의 한수였다. 물상자는. 잘했어. 내가 잘했어. 내가 짱이야. 가자. 아이템 계산이나 하자구요. 텔레론도 다이 했겠다. 아, 당검이 문제야? 이제 갈아타야되는거 아니야? 이제 슬슬. 이제 갈아타야된다. 조심하라. 이거 아까 깡이야. 이건 심한게 못 죽었어. 이것은 깡이야. 이거 다시 갈아타야된다. 이 땐 그냥, 인류가 없으면. 부활 좋고요. 아 잠깐만 부활 두루마리 대기정령 소환 하나 가져가자 돈 많으니까 지금은 야 30원 줄었어 대박 아 별로 안 비싸네 전설 스태프 부활 두루마리 팔자 이제 조종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불 스태프 자체가 있고 내가 빤스 팔고 야 이렇게 비싸다고 저것들이 눈을 왜 뽑아왔어 징그럽게 팔어 어 초보업은 다 쓸 수 있을 것 같고 동료 들어오면은 어 가져오세요 10 아니 구원만 있으면 되네 내놔 와 돈 많다야 끝 전사는 소환할래 없잖아 솔직히 소환은 도적 말고 할 놈 없지 단애들 다 능력 포인트도 쓸만하고 도적이 이제 체력이 빠지면 전투에서 리타이어를 해야 되니까 도적이 문젠데 도적 어딨니 도적 넘겨주고 너 뭐 채울 거 있지 않았냐 나 맞네 나 맞네 나 맞네 나 맞네 나 맞네 아 나 승인 안 했어 치즈 치즈 토마토 어 다 안했냐 아 아 뭐 했어 아 뭐 했어요 아 진짜 장난하나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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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비열한 행동이나 하는 거야 됐다 짱 스킬 좀 보자 소환술이 좋은 거 같다 내 생각에는 아 스킬 좀 보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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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용해야지 아이 아이 그렇게 사용하라는 게 아니고요 교체해야지 도망은 내가 어차피 저걸로 안 가니까 어 도망을 빼 남은 거는 이제 실용적인 쓸 수 있는 것들만 있네 기름도 안 쓰는데 솔직히 말해서 스킬 슬롯이 부족할 리는 없겠다 가자 쓸만한 거 다 가져왔죠 흑기술이랑 불기술이 괜찮은 거 같은데 기름 던지고 쏘는 게 있으니까 솔직히 그런 거는 내가 준비해 놓고 들어가면 되니까 체력이 680이에요 괴물이죠 괴물 9레벨이야 9레벨 동료들 다 너도 아 장비 고장 났었구나 내가 눈치를 못 챘네 눈치 없이 야 뭐가 부족해 아 얘 이런 거 끼고 있었어? 아 뭐야 아 아 실망이야 야 뭐야 야 뭐야 너 돈 왜 저렇게 많니 특별히 너한테 팔아주겠어 아 아 나 신발 이런 거 꼈을 줄 상상도 못 했네 이걸로 줘야겠다 안 되겠다 저거 괜히 고쳤네 아 좋냐? 좋는데 아 아 아 아 아 버려 그냥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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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부활스쿨 하나 가격인데 줘 그냥 넌 또 뭐가 문제야 갓바가 문제야? 아 앵간히 하자 진짜 토마토 한번 보고 야 45원이야 고장난 것도 195원 주세요 191원 빨리 갖다 대 그렇지 내꺼야 야 돈도 많고 걱정이 없는데 미래가 아주 확실한데 오로지 빛이야 이제 다음 숲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장비도 지금 잠깐만 너 불검으로 했냐 내가 설마 아 불이지 기분이 됐어 저 노래 좀 안 들렸으면 좋겠어 가자 왕 낀 게 뭔데 그래서 많이 깼네 근데 안 낀 게 드럽게 많네 그래도 이 여기까지 셀레니아에게 돌아가 보고해야 된다 그래 보고하러 가자 나한테 계속 까칠했는데 이제 좀 사서 기어야지 내가 해결을 다 해줬는데 얘네 세금 날로 받아 쳐먹었는데 어딨냐 햄 좀 사갈까? 햄 괜찮은데 의외로 의외로 도움 된다 햄 뭐해 빨리 와 사실 여기 있는 거 다 끝난 거 아냐 없잖아 남은 거 화염은 얘네 소관이 아니잖아 아 어 영웅이네 나한테 계속 난 지랄하더니 1,3,500의 평판 평판 30 어 야 너 이거 팔아? 니가 팔았어 이런 거? 어 그랬구나 몰랐지 어 얘가 팔았네 가 아니라 내가 판 거네 개 같은 거 아냐 아냐 얘가 팔어 어 팔어 어 조울증 환자만 얘기했는데 방금 대지 데미지 물 데미지가 더 좋아해요 난 지금 생명력 플러스 속도도 붙어있네 근데 난 싼 거 낄래 싼 게 비지 떡이야 웃기지마 신발 없냐? 좋은 신발? 야 화저랑 물저가 12,14가 붙어있다고? 어? 이거 너무 좋잖아 이거는 야 맞다 나 이거 있어야 돼 샤롱 없어 나 야 우선권 이에 물저 대지저 독저? 물대독? 야 이거 너무 예쁘다 야 아주 아름답다 아름다워 3,800원이나 내야 되나? 가져가라 이런 거 가져가 아 숲이라서 물전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넣어둬 아 아 이거 다 넣어야 되는데 이러면은 너무 솔직히 이거 필요해 불 찔렀다가 뒷감당 안 되면은 너무 슬프니까 아 근데 이거 돈 다 쓰게 생겼네 이러다가 얼마 넣으면 돼 52원? 아 너무 비싸다 아 아 내 피 같은 머니 하 너 이거 좀 검식별 좀 해봐 아 아 아 아 이거 좋긴 한데 솔직히 돼지저왕 독저왕은 너가 더 올리고 독 같은 거는 약간 범위가 넓으니까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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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얘 줘야지 어디 있어 싸게 싸게 어디 나왔어 어디 있어 안 좋니? 주기 싫었니? 아니군요 우선권 있는 게 너무 좋지 물대족 물대 돼지 불이 있으면 좋아서 간대 가자 야 너 좋은 거 팔았구나 내가 너를 의심했다 야 돈 좀 주지 그랬냐? 어떻게 경험치면 좋냐 양신물이 없구나 혹시 더 좋은 도끼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쓰고 싶은데 보지 말까 그냥 아싸리? 신발은 필요해 좋은 신발 줘봐 신발 주세요 오 새로운 검 나왔어 아 왜 이렇게 좋은 거죠? 아니야 근데 나 힘 있는 게 더 좋아 솔직히 말해서 찰 신발은 없니? 아 나 이거 잊고 있는 것도 보디빌딩인데 좋은 거 판다 와 차단 18%에 타기 파손 불가라고? 근데 자왕 안 붙어있으면 쓰레기지 침묵의 매력 필요 없죠? 지금 침묵을 볼 단계는 아니지 야야 우리 돈 담당하는데 다 넘기자 다 모아 전 재산을 모은다 아 너무 비싼 거 샀어 나 치마 솔직히 살만 했어 너무 좋았어 그거 아 이거 주기가 너무 아까운데 이거 놔 주자 힘들게 모아도 비싼 거 하나 사니까 바로 오링나버리네 이거 돈의 소중함을 느끼는구만 그나마 DC 받았으니까 이 정도지 아까 산 게 지금 전재산보다 많아 열심히 싸우는 수밖에 없다 장비 맞추려면은 정력 좀 보자 물 23%야 내 생각에 수비면 물이 있을 거야 그 전기까지 아 나 전기 전기 팔았냐 지금? 아 병신아 왜 그래 내가 쓰겠다 그러고 안 판다 그래 놓고서 왜 판 거야 아 이해가 안 되네 이 새끼 이거 아 아 아 올라가 그냥 몰라 불정 소환하면 안 되겠지 지들끼리 막 신나게 싸우겠지 올라가서 다 제거하고 아까 10레벨이라서 빠꾸했었는데 바로 가서 그냥 재워버리겠습니다 물통도 하나 있네 여기 빨리 올라가자고 누구 몇이야? 어 너 무게 많이 줄었다 야 뭐 어떻게 된거니? 쟤 혼자 가니? 야 쟤 왜 쟤 혼자가 미친놈이야? 염력으로 집어들구요 염력으로 집어들구요 아냐 필요해서 죽은거야 안 뭐 뭐 그런 반응 하지마 쟤 왜 불에 들어가있냐 자연스럽게 불이 아니라 몹이구나 아 아 50원 좋구요 티끌 모아 태산이야 또 좋은 치마 사야지 따뜻한 치마 사서 입어야지 숲에서 뭐가 나오던 통발로 죽인다 그냥 통으로 찍어 죽인다 광기에 젖은 시체 야 물담당 음 알죠? 어? 내 생각이랑 약간 다른데 겸씨도 안 들어오네? 아이씨 겸씨가 안 들어오면 어떡하니 아 뭐야 쟤 하나 있는거였어? 아 난 이게 일어나 싸우는줄 알고 쟤는 그 요지쪽이랑 비슷하네 네 저분은 얘한테 고전했었죠 바로 옆이네 그냥 가자 그럼 선원들 지금 못 구해줬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아 검색 좀 하고 올까? 디비니티 선.. 아 니.. 니티 선원 시장 중앙 분수대 왼쪽에 잭 선장이 직원을 구한다고 그랬다고? 아 그래? 몰랐진 않아 선장님한테 가자 복지가 잘 되는 일이어야 할텐데 중앙시장 왼쪽이라고? 잭 선장이야 이름이? 아 이거냐? 아 이런데도 있었어? 여기 뭐한데야? 뭐한데 그냥 집이지 뭐 중앙 분수 왼쪽 위라고? 군단병인데 쟤네 뭐야? 아 기약 없이 아 그래? 왼쪽 위면은 중앙 분수가 이거야? 분수가 또 있어 여기 말고? 아 여깄네 중앙시장 분수 왼쪽 위라고? 어딜 보고 왼쪽 위라고 하면 되냐 이거 맵이 자꾸 돌아가니까 내가 왼쪽 위가 아 여깄네 여기 있구나 아 이거구나 이런 애가 있었네 이런데도 좀 멀지만 힘내서 가자 야 내가 일거리 구해 옴 돈 줘 이래서 갚는다 하지 말고 그냥 바로 줘 그냥 가진거 사다 이놈아 생선으로 줘도 되겠다 야 회복도 될테니까 아무러니? 저런 촉촉하게 만들어 주겠어 물지마 설마 180원 주는게 다니? 어허 음 다른거 하고 싶지 않아지는데 막 가자 내려가자 좋아 저기 뚫고 숲으로 가지 말고 형제 한번 하고 오자 형제 뭔지 궁금해 아 근데 레벨이 충분해서 그냥 갈까? 나중에 막히면 오자 너무 레벨 올라가 버리면은 쉬워져서 재미없으니까 게임이 여기 느려 이렇게 보니까 내 도끼가 이제 크론술사 대장 도끼인데 혼자 빚이 안나 뭐 힘이 올라갔으니 불만은 없어 가자 지퍼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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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아 알지 발사해 그렇지 바로 60 때려주고요 공격 어쭈 한 깜찍하는데 어 야 불결 반피 밖에 안달아 불결정이 얜 자폭하는 애들이라 불편한데 자 하나 꺼주고 저렇게 연속으로 쏘겠어? 근접 싸우러 오겠지 뭐 야 750이요? 몸빵해 쏘라 그렇지 하나 제거했구요 어떻게 물이라도 뿌려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불엔 독을 해서 중화시켜버려? 아 나 돈 들어가는 거 쓰기 싫어 솔직히 얘네 돈 들어가는 거 쓸만한 적들은 아니야 나는 공짜로 잡고 싶다고 연막 펴줄게 좋은 생각? 좋은 생각? 뭐라고? 전사 보내야겠는데? 야 버프 걸고 전사 보내야겠다 그냥 아 이거 안 되겠네 일로 와봐 아 쓰기 직전에 돌폭탄이라도 던져 확 아니지 어디 꼬치면 돼? 아 X됐는데 X떄 벌었잖아 법북 걸고 갈지 그냥 갈지 그냥 가 히져 아 아 뭐 저렇게 못 맞추냐 아 왜 그러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인마 어? 법보다 앙걸 그냥 쏴버렸어 앙걸은 비슷한 거 같다 데미지가 설마 쟤 노리겠어 설마 쟤 노리겠어 물됨 한정이야 아 미쳤냐 아 미쳤냐 아 왜 저래 쟤네 진짜 이거 이거 안 되겠는데 안 돼 야 저거 정도가 있잖아 버프를 일단 걸고 시작을 해야겠다 어 이건 이거 확실한 거 같고 버프 걸고 바로 그냥 시비 걸어 어차피 나한테 중요한 건 불구슬 죽이는 거니까 바로 첫 턴에 걸렸죠 야 이게 뭔 만행이야 많이 다친 거 같다? 어어 잠깐만 잘 봐야 돼 야 쟤 체력이 많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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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진거야? 아니 하나 안 터졌어 아우야 아니지 이야 어쩌면 누군가가引자 아으씨 가망 없는데 이러면은 솔직히 법사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절로 가면은 뭐 숲에서 정령같은 동료 아 이거 망했죠 바로 걸러졌죠? 찍어 너 세진거 치고는 약간 좀 그지게 하다 솔직히 야 매혹해 매혹하면 하나 빠지니까 찍으시구요 너 왜 그렇게 터지냐 기분 나쁘게 야 그러면은 야 아 짜증나네 아 실패했어? 실패하면 많이 곤란한데요 저기 야 거시구요 아 뭐야 얘 왜이래 얘 괴물이야? 괴물이긴 한데 솔직히 거기에도 얼려놔 일단 앵관이 하자 우리 뒤져요 이러다 이미 뒤졌어 쟤는 화상때매 납다운해 야 어 앵관이 좀 해 진짜 제발 미친놈아 야 어 다 한통해 어 다 한통해 어우 야 미친놈이네 진짜 일로와봐 뭐하냐? 반응이 없냐? 아 아 소기위 앞으로 가야된다니 그렇지 그렇지 같은 소리 하네 야 왜 저거 너무 심하잖아 야 터져 죽었어 지금 아 쟤 맘말이 오면 안 되겠는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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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놈인데 저거 쌍놈의 거 저거 야 물 뿌리자 야 물 뿌리자 물동 괜히 있는 거 아니거든 어디 내 물통 앞에서도 싸울 수 있나 보자고 어디 내 물통 앞에서도 싸울 수 있나 보자고 걸어 아 이거 안 통하나봐 이 연속은 오바잖아 찍어 왜 화상 면역이야 화상 걸 기술이 없는데 타격해서 그런가 개미진 전류네 아 이럴 거냐고 넉다운 넉다운 칠라미 어느 정도 거리야 여기 와봐 일단 택도 없네 물통이 쓸모가 없구만 아 물통이 쓸모가 없어요 어 물통이고 나발이고 말이야 아무짝이 쓸모 없다고 물통이 쓸모가 없다고 아이고 왜 안 입고 있어 너는 짜증나게 빙결화설 두개 그냥 물을 던지면 안되냐? 물폭탄 없냐? 물폭탄 같은 것도 돈 주고 사야되냐? 너무한거 아니냐? 너무한거 아니냐? 아 저거 실패해서 오우야 좋아 캐나다운 산통 칭 그냥 걸어 걸고 어후... 다시 소환할 것 같은데 얘네들 왠지 콜드... 콜드 맨! 콜드 맨! 와 봐! 쟤 한발정도는 받아주겠어 잠깐만 심한거 아니니? 야 너무 아프잖아 탈출해버려 그냥? 고기 먹어 뱀 야 강해졌다고 막 호언장담했는데 이따밀면 어떡하니 이거네 어? 아아아아 펜아름 열심히 때리자 언젠간 뒤지겠지 뭐 넉다운 할거 아냐 나 이렇게 비싼 한사를 막 쓰게 하는거냐? 절룸버리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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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해 너가 때려야되고 공수가 이제 할게 좀 애매하거든요 너로 살리고 붙으면 이제 터지니까 후탄같은 놈이야 건들지마 주인공만 살리면 되는데 천바질 준비가 되어있구나 자 1 소환만 하지마 제발 아 그러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방금 아아 아아 저새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진짜 반드시 죽인다 진짜 아아 튀어 넌 내가 데려온다 데려온다 이 자식 이거 일로 오지마 그만와 왜 끈지겨 저 왜 저래 왜 저래 끈지겨 뭐야 미쳤어? 너가 이동이 빠르니까 너로 간다 젖어버렸구요 촉촉하게 젖어버렸구요 촉촉하게 아아 촉촉한 부분이구요 화상 풀어주구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질게만 남은줄 알았는데 쟤한테 왜 고생해야되는거지 이상한걸 이상한걸 물 받았는데 설마 뭐 하겠어 양심있지 풀 안꺼지냐 혹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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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거 야 야 여기 뭐 반응 없어 그냥? 물통 있어도? 그냥 물통이 있구나 하고 마는거야? 어이씨 골 때리는 놈들이네 이거 이거 심각한데? 다 써야될거 같은데 그냥 그냥 나 아끼지말고 다 써야겠다 어 얘가 그 최종감문이다 최종보스보다 더 위험한거 같아 솔직히 말해서 터지는거 보니까 내가 진짜 최종보스보다 더 위험해 돌아오냐 지가 소환을 잘못했구만 자식 이거 불도 끈다 그렇지 잘했어 골고루 친 다음에 한꺼번에 제거해야될거 같은데 아 이거 안 맞잖아 물통때매 아 이거 안 맞잖아 물통때매 이거 반피인게 있고 풀피는 애가 있네 얘를 맞추고 헉 야 자 풀피 됐잖아 아 뭐한거야 위에 맞춰 그냥 물로 잡아야지 뭐 하나 잡자 일단 뭐하냐 아 뭐하냐 쟤 누워있어서 그래 쟤가 첫 턴이죠 지금 얘 딜 넣어야겠다 그냥 일어나면 그때 생각하고 어 그렇지 그렇지 죽여야될거 같은데 얘 뭘로 죽이느냐가 문제네 또 일단 얘 눕혀 실패했어? 내 계산안에 있어 어 너의 실패는 내 계산안에 있다 딜 넣자 딜 넣자 설마 그렇게 버티겠어 그렇지 젖음이라고? 바닥이 물이라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 터지면은 아프니까 찍어놓고 저거 히데에 대한 목적도 있나본데 괜찮냐 이거? 살 수 있냐? 체력이 그렇게 줄진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터지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아니야 버틸 거야 살면 뭐 알겠어 죽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무슨 많이 들어가냐 데미지가 근데 겸친 먹었으니까 됐어 겸친 먹고 죽는구나 안 먹고 죽는 줄 알았지 다 썼니? 적당히 쓰자 우리 아이템 템데로 쓰고 말이야 이게 뭔 경우야 엄청 세네 철광석 나쁘지 않네 어째 팔거지만 자 갔다 오자고 또 피라미드 두고 왔니? 잠깐만 이번엔 어디다 두고 왔니? 진심 어디다 두고 왔어 너? 두고 올 때가 있어? 아 여기 아 있구나 인베돌이 있네 아 잘못 들어갔었네 이제 포탈 타고 가면 되니까 자 내려와 여기 힘드냐 게임 텔데로는 없어서 나 이제 물력 두루마리 보충하기 힘든데 부활 오십이식 차네 아 좋다 야 저게 힐링이지 속도만 보충하면 돼 가자 흠 흠 하루벅 치즈 치즈 토마토 쟤 빼고 하나씩 있지 아 아이고 아이고 조금 타이트한데 뭐 없는 것보다 낫긴 한데 첫 번에 좀 사둘 걸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이 장비도 이제 바꿔 주겠습니다 탄란한 장비들로 전설을 있지 않았냐 전설을 있지 않았냐 불을 지켜주겠습니다 조금로 아 이것도 전설이야? 아니잖아 훌륭한 아이잖아 탄란한 장비도 탄란한 장비도 큰 장비도 탄란한 장비도 아니꼬레 기각 갖고 와도 솔직히 잘 죽는 거 아냐 젓기할 서평 저기시면 이리 가면 되는데 정벌encie образ 모 처음이니까 저기서부터는 가죠? 여기서 들어가면은 갈 수 있었죠 나 이거 조각을 두 개나 먹어버렸는데 보 거 안 해도 되려나? 보고할까? 새로운 게 하나씩 풀린다 그랬기 때문에 두 개가 풀렸을 거예요 아마 그래 보여줘 두 개 열렸지 그런 술사에서 하나 원래 그 아까 그 붉은 괴물 앞에서 하나 두 개 열렸을 거예요 뭐 한대 여기는 뭐야 쟤 나랑 태도는 20인데 플러스 뭐 한대인데 아 좀 알려주고 들어가면 안되네 이놈의 게임은 아 여기서 생활하는 거야 내 집이야 아니란데 아하 내 건데 그러면은 야 뭐 내 거 아니라고? 왜? 야 왜 싼 걸로 다 교체해놨어 황금잔은 주지 치사하게 그냥 안식처면 필요 없어 나 텔리온 거 쓰면 돼 텔리온 거 필요 없어 나 안식처는 아 혹시 스칼렛 안식처인가? 어 밖에도 있네 이게 내 거니? 이게 내 거니? 고대일기 읽어보자 고대일기 가자 아직 한군 더 있거든요 기대가 살짝 됩니다 괜찮네 이런 거 있는 거 처음에는 너무 갑자기 이동돼 버려서 살인사건 풀다가 좀 맘에 안 들었는데 도입 부분이 제일 재미없고 어 도입을 보기 보다는 메인캐 처음 할 때 제일 재미없고 이유 재밌어 이거 뭐야? 저거 만지러 가는 거야? 고대의 서진 그래 나 간다 이제 뭐한다는 설명도 안 해준다 얘네는 악마는 뭐 그냥 사라져버렸고 사라진 거니? 뭐 여기 가 있는 거니? 나가자 시간의 끝으로 이동해도 되지만 일단 절로 가겠습니다 집인가 봐 뭐하는 건 됐는지 잠깐 모르겠어 설명도 안 해줘 이제 아 원래 여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전 맵을 해주는 건가 그러면 내가 얘를 안 따라가서 그런가 두 개가 불려서 어 이거밖에 안 했으나? 게임 긴가 본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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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제너럴즈가 모든 주의가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기념을 받았다 저는 당신의 주님의 주님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의 주님의 주님을 믿고 나는 당신의 주님의 주님을 통해 당신의 주님의 전쟁을 향해 당신의 주님을 통해 당신의 주님을 믿음을 믿음 당신의 주님을 믿음을 믿음 나는 고혈압 환자니까 얼음의 정령으로 하겠네 네 맞습니다 뭐여 여기여? 아 원래 여기가 먼저고 저게 나무이었나봐 가자 오 여기가 너무 차고 안전한 소리가 너무 차고 동료 할래? 친구하자 야 너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야 맘에 든다 야 정령이 원래 좀 추하게 생긴게 많은데 이 정도면 깔끔한데 나름 정강과고 귀엽게 생겼구만 디지몬 같네 디지몬 스타덷이야 스타덷 이름은 혐이구요 안어울립니다 스타덷이 뭡니까? 아 그런건 대기정령 같은걸 주지 아직도 강한거다 아직도 강한거다 이거 썸네일로 쓰자 어떻게 저장하더라 이거였나? 윈도우 누르고 였나? 아 이거구나 됐다 기온으로 쓰자 이곳은 이곳에 이곳으로 주지 되는א 그곳에 이곳에 이곳은 이곳은 이곳에 이곳은 나 물로 하면 안 돼. 사슬로 해야지. 근데 사슬은 없잖아. 그럼 나 뭘로 해야 되는 거냐는? 아... 이거 뭐야? 불로 해야 되나 그럼? 아... 일단 불로 하자 그래. 불의 마녀다. 불의 마녀. 아... 올라온 뒤구나. 아... 저렇게 돼 있으면 진짜 계속 나오던가 할 것이지. 사슬은 어떻게 올려 그럽나? 전기, 땅, 불, 물. 아까 본 거니까 스킵하겠습니다. 불로 하겠습니다. 아... 실망이야. 아... 실망이야. 불의 정령. 갈까? 아... 보기만 해도 혈압 올라. 이름 좀 보자, 야. 다른 걸 안 보겠습니다. 다레모스, 얜 좀 어울린다. 오, 전사 거야. 대가 있니? 어... 솔직히 강풍이 제일 멋있죠? 대가 멋있죠? 아라라라라 멋있네요 제물의 책, 아 제물이 대감업이었어? 유성낙하, 숙련자, 연구의 책 돈이 너무 없어서 사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 하겠습니다 파이어 연구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79면은 그렇게 안 센 거 아닙니까? 아 연구를 일단은 갖고 가고 싶긴 해 솔직히 말해서 나는 이제 됐고 이걸 중기병 하나 찍을 이유가 생겼죠? 광풍 때문에 돈도 안 돼 야 되게 비싸 야 무기상자 털어서 환불 좀 해야겠다 환불 좀 해야겠다 미도라의 검도 팔아? 미도라는 내가 나중에 아이템 마셔줄게 미도라 저거 어차피 써도 너무 약해 내 생각에 이거 불이랑 물이 이제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대지만 남겨두자 저건 세니까 돼지 이거 필요 없죠 미도라 저기 방패 가져가야지 저거 말곤 지금 힘으로 쓸 수 있는 방패 없을지도 모르니까 500원 주세요 아 살짝 기대된다 중기병은 그럼 12레벨 전까지만 찍으면 돼 3레벨 남았네 천천히 찍으면 찍겠다 이거 우리 몇 가지 찍어야지 쓸 수 있는 거더라 4단계부터 하나야 나 2단계잖아 두 번 찍어야 되잖아 그럼 아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럼 근데 기술은 쓰고 싶어 전사로서 고대 1기 일치 갱신 됐구요 저렇게 캐스트가 많아요 나가서 물어보자 내 방은 어떻게 쓰는건지 나갔어요 나 나왔어요 나 아르븐니? 언제 일로 왔냐 아 아 내 방이라 그러네 그냥 아 아 내 방이라 그러네 그냥 아 너는 이 방은 소스 훈터가 소스 훈터가 그리고 불이 가장 중요하게 이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이 방은 아루 소스 훈터 넌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아루가 불마법이 있구나 원래 어어 야 야 spoor 부활 두루 아 부랄이라 부활 두루 어 뭐라는 거야 네 개 다 사자 아 근데 4개나 파네 허어어 어 너무 갖고 싶어 어 석화면역에 힘 올라가고 화저까지 올라가 아아 너무 비싸 근데 아 개세 아우씨 진짜 이씨 저런 걸 판이야 재수 없게 진짜 이런 거 안 쓸 거야 귀찮아 100원 남습니다 야 이거 가져가 91원 딱이네 내놔 아 너무 갖고 싶은데 참는다 염력이니까 내가 아 너무 갖고 싶은데 참는다 내가 어우 너무 갖고 싶은데 참는다 진짜 이씨 어 반자 한자리 나만 참는다 내가 그냥 아 참는다 내가 착한 내가 참는다 왕국이 4개나 있냐 그건 정말 놀라운 소식인걸 열심히 해야겠는걸 하자 진행하자 메인 오늘 진행 진짜 많이 했다 어 메인 깼고 너무 왔잖아 새로운 것도 보고 오늘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저는 나름 아 이게 왕국인가봐 어어 재밌겠다 돈이나 줬으면 좋겠어 바위냐? 바위는 뭘로 부셔야 되냐 잠깐만 야 바로 미끄러트리네 이 자식구 아 전사 가서 쓸어버려 그냥 힘을 보여줘 진정한 힘을 진정한 전사가 누군지 보여주면 되잖아 넉다운 면역이라고요? 그건 좀 오바 아닙니까? 뭐야 독이야? 아니지? 아 독이냐? 아 대지정령은 독이구나 안 통해 그런거 뭐할진 모르겠는데 안 통해 개기지마 의지적의 힘을 보여줘 뭘? 해골? 사악한 힘 소안만 둘이야 어썸에 불어 넌 한번 그 자야 아 맞다 넉도 면역이지 아아 머리 안 써 별로 안 세다 그렇게 엄청 세거나 그런건 없네 저런 애들 세면 안되지 길바닥에만... 얘 뭐야 이거 아 저런것도 있었어? 난... 몰랐죠 별은 버려도 안되냐? 아 이건 실패인거 보니까 그냥 운인가 봐 이거 엄살이야 아직 죽을 정도 아니잖아 아 나 근데 여기서 그냥 싸우면 안되겠다 이거 위험하다 역시 약보면 안돼 무서운 놈들이야 꽃도 있고 한거 보니까 염구가 필요할거 같긴 한데 돈이 너무 아까우니까 참겠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내 생각에 전사 데려와야 된다 미돌아 장비 하나 구해서 미돌아꺼 줘야돼 장비 팔았니 다? 팔았겠지 내가 돈 없어서? 아 피가 있네? 뭐야 이거 야생동물의 식사거리가 된거 같다고? 동물밥 찾으러 가자 그럼 네 가겠네 아 이거 잠깐만 도적인거 같은데? 뭐하는거야? 아 그래 도와줄게 알피를 고치라고? 나 마법으로 고쳐도 되지? 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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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의 밤을 보게 될거같은데 너는 처음으로 30이네 일단 너를 아이템 먹여주라는거지? 본고치로 보내기도 있어 본고치로 보내기도 있어 봐봐 저게 건방지냐 너의 밤을 말하는거지? 아 예, 이 날씨가 정말 영광한 아르피가 치료되면 아, 이 날씨가 정말 영광한 아르피가 치료되면 치료해줘야 되냐? 마모브로는 안 된다며 독을 뿌려야 되나 혹시? 언데드처럼? 어 뭐야 저거 여기 무서운데 좀 내려가자 우리야 아 잠깐만 강력한 치유 능력이 필요해 아이템으로 하는게 아니구나 아닌가 아이템인가 강력한 잠깐만 야 나 마을 들렸다 가면 안될까? 일단은 한번 싸워보자 고레벨이면은 뭐 태도가 30인데 근데 아 그 소우스 헌터 저게 가장 즐거운 기쁨이니 저게 가장 즐거운 기쁨이니 네 그 가장 유명한 위험을 아 그 소우스 헌터 저게 저의 삶을 지켜낸다 저게 더 강력한 기쁨이니 지금 가위바위보 마스터인 내게 도전한다 이 말인가 가위바위보 마스터인 내게 도전한다 이 말인가 아하 제법이구만 아 보자기 낼거 같아 나면은 그냥 가위를 내겠어 그렇지! 그리고 가위를 한번 더 내면 또 이기겠지? 가위를 낼거야 난 주먹을 내면 돼 어어? 보자기를 이겼으니까 아니 아 이단은 거짓말고 절대 있음 오, 이제 이런 거 나온다고? 와, 가죽인데 저 정도야? 엄청나네 얘 줘야겠다, 그냥 입어야지, 그냥 저 정도 방어력이면 입어야지 대, 방어력 거의 두 배 차이인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거는 아, 이거 힘 장비야? 아, 그랬어? 몰랐지? 내려가자 그 태도 있는 거 보니까, 그림자 마녀가 나를 부르나 봐, 아 그림자 마녀인데 하얀 마녀가 난 괜찮다, 나 애한테 사랑한다고 그러는 줄 알았네 취향 한 번 눈을 좀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잠시만 내 눈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내 눈을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chances are I'll never open them again no we must remain vigilant baking like a cake 적이네 독에 취해도 데미지 안 입냐? 오 야 독에 들어가면 오히려 체력이 회복돼? 아 저거 뭐야 잠깐만 야 일단 질러놔 이제 나 도적을 쓰고 싶지가 않은데 별로 도적 좋긴 한데 은신에서 들어가면은 지겨워 좀 많다 이거 독이 안 통한다는 거 아냐 아니 뭐 던져버리자 그럼 이런 거 오우야 꽃이 튼튼하네 어 얘들 이렇게 빨라? 내가 제일 느리네? 힐은 제한이 있겠지? 전사개통 기술이겠지? 어 쟤한테만 맞겠다 어 쟤한테만 맞겠다 이거 뭐야 물 보호는? 아 물 보호 저거 땜에 물이 면역이라고? 와 야 저 죽겠는데? 어썸한데 이거? 걸고 아 쟤 안 걸리는 건 좀 크다 아 걸렸네? 아 쟤는 도망가면 되니까 그렇지 남기고 연막을 남기고 순간이동 그렇지 그렇지 회복 야 가속 좋다 전사한테 있으면 너무 좋을텐데 쟤는 거리가 안 돼서 못 싸우고 갈 때가 된 거 같은 쟤네도 전사개통이겠지 아무래도 그치 아니니? 아 아니니? 아닌지 몰랐지 야옵도 세일 줄 알아? 야 만능이야? 인간의 상위종인데 거의? 인간들도 사.. 자기 포지션 밖에 못 했는데 쟤 왜 저래네? 아 힐이 무한이구나? 물약을 먹는 건가? 어 도구로 회복하는데? 그렇지 그렇지 가까이 있는 놈부터 아 아 지금의 이분을 이길 적은 없다 솔직히 너는 저주 받으시구요? 약화의 저주까지 약화의 저주까지 약화의 저주까지 아 맞다 너 이거지 지금 아 좀 심각한데? 아 아 너 쎄다? 오 쎄다? 야 전사급이잖아 전사급 더 때렸어 심지어 그렇지 뒤로 가서 한번 긁어주자 아 아 데미지 어썸 아 일으키기? 아 일으킨 다음에 이번 턴에 싸우게 할라고? 오 독특한데? 어 어 좀 위험한데? 저기 맞으면 죽겠는데? 아 야 중독 걸었으면은 어우야 잠깐만 뭐래 해줘야 되나 아 저걸 먹어서 회복을 하는 거구나 과즙을 먹어서 오 특이하다 너무 처먹는 거 아니니? 앵관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정신 뭐 차리지? 전사가 쎄서 이길 것 같은데? 얘는 뭐 자주 걸렸으니까 됐고 얘부터 그렇지 찍어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얘 빨고 와 들어오는 거 좀 봐라 넌 살아야 되니까 걸어주고요 누워있는 놈한테 쓰긴 아깝지만 써야겠지 어이 175 데미지 미쳤어 한 때려 추를 가는 거 다 통할 거 아니야? 언데드보다 훨씬 낫네 뭐 독에 센 건 이해가 안 되는데 어... 추를 통하니까 언데드는 스켈레소는 뼈밖에 없으니까 안 통했지만 회복하려고? 도망가네 오! 오우 예아 어디야 먹어봐 전사로 가는 건 좀 부담이 크지 대기를 시켜두고 조금씩 이제 땡기겠습니다 다른 애들을 불정 보낼까? 괜찮은 생각인 것 같기도 하고 가만히 있어 한번 써보고 싶었어 어어 터졌어 야 나한테 덤비기엔 너무 체력 없지 않냐? 저거 내가 죽인 걸로 안 뜬건가? 어쭈? 제법이야 하늘 봐가면서 덤벼야지 쟤는 불정으로 죽이자 오우 야 이거 범위 좀 봐요 아이 그 소환되는 크기 야아 이런거 나와? 개 맘에 드는데? 대살락인데 쟤는 명중룰로 아 포기하지 말자 맞춰라 그렇지 이야 황홀하다 데미지 아주 가자 뭐 느려진다거나 뭐 그런거 있냐? 아 너 물되면 면역이지 야 잠깐 야 야 빠꾸해 불정한테 맡겨 한번 막 갔다 온거구요 그냥 야어 스킬도 있어 세 개를 발사해서 야 150이야? 개각급인 애미지 어 어 어 이거 좋은거야? 허염바닥을 만든다고? 너는 좋겠지 넌 회복이 될테니까 잠깐만 일단은 이거 한번 써보자 둘 다 쓸 수 있니? 어 둘 다 쓸 수 있네 한번 다 써보자 아하 별로 안세네 만들어봐 아하 아하 저항 25% 주면서 주면서 올리는건 되게 특이하다 야 독을 저렇게 뿌려? 야 센데 타겟팅만 쏠리지마 내 생각에 불 쏘면은 된다 여기서 쏴도 돼 그렇지 회복되니까 쟤는 불은 회복이죠 쟤한테 어 이거 재밌다 어 손맛이 있는데 원래 화염법 쏴면 약간 이제 그냥 물 약간 뭔가 전사같은 느낌이 솔직히 전사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스카이림같은것도 그렇고 불덩이를 던지는 미친놈이니까 어우 야 이거 불을 속성이용해서 싸우는거 재밌는데? 턴제할 턴제해서나 이런거 나오는거지 피지컬 들어가는 게임이 복잡해지니까 피지컬이 필요하면 턴제해서 역시 게임성 좋아 턴제 재밌어? 가서 패줄래 이제 그만? 보여줘라 도끼맛 좀 그렇지 야 갈뻔했다 야 어후 야 어우 야 다 뭐해 봐 어디 니가 먹어야지 괜찮게 나왔네 불도 나오고 의외로 불이 활약할 것 같아 여기서는 전 맵은 이제 불이 완전 혐의였으니까 그래서 불지팡이를 준 이유가 있나 보네 불을 이제 마흡 중에 불이 없는 사람도 불 써서 클릭하라고 많은 것 같고요 여전히 도적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적놈 이거 야 중독 걸리지 마세요 풀어준지 얼마 됐다고 걸리세요 아 진짜 어 위에 뭐 있어 함부로 가면 안되겠다 가자 어 저기 뭐 막혀있네 길이 상자있고 나는 원한다 아 겸치랑 돈을 개같은거 죽이지 말라고 나를 죽었잖아 저거 전사 뭐때 처먹었네 게임 아 나 이거 이동하면 들고 오냐 아 그래 아 맵이 바뀌면 돌고 오는구나 이거를 아 몰랐어 잘했어 너의 유일한 가치야 워크 어허어어어 어허어어어 흠어어어 그냥 순간이동 할걸 순간이동으로 돌아올라고 아꼈는데 아... 갔다오자 아 아 아 여기도 못나서 아 어어어어 흐 안가 아 저거 내가 밟은 거에서 나오면은 풀일라나? 그건 아니겠지? 밟았으니까 이미 끝난 거겠지? 내가 잘못했네 이걸 불러야겠네 너 혼자 가서 털어와라 너무 안일했다 같이 가서 파밍에 기쁨을 나누라 그랬지 너같은 놈을 이런때 아니면 언제 쓰겠냐? 빨리 가자 전 맵에서 그 함정방도 통과 안 한 거 같은 생각 보니까 잊고 있었는데 이것만 그냥 순간이동에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저거 안 밟으면 안 터진다는 거 아니야? 앞에 없었잖아 간다 보물이 없는 거지? 지금?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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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터져 사라진 거야 뭐야? 아 됐어 레버가 있었는데 레버 한번 당겨보자 그래 레버 당겨보고 그 다음 생각하자 알 수 없는 소리가 좀 더 믿음 그래 레버가 이상한 거å 왜 이렇게 래시아호는 약속에 기운이 없어서 은근히 래시아호하는 내가 못 발견하는 드랩 인가 이상한데 그런건지 다 데미지면 못 버티지 어 이거 만넥 찍어도 못 버틸거 같은데 그 정도 데미지면은 어차피 여기 있을거잖아 나 포장하고 시방 이게 다냐? 뭐라도 주워가라 오는게 아깝다 야 뭐라도 주워가라 오는게 아깝다 야 뭐라도 주워가라 오는게 아깝다 야 하아 오늘 토요일이니까 아 두시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구요 나중에 이어서 가죠 새로운 맵에 도달을 했구요 나름대로 진행을 했어 새로운 몬스터가 있다는것도 파악을 했구요 여전히 재밌습니다 게임은 자 그럼 다음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썸네일거리가 하나 있었던거 같은데 여기서도 하나 찍으면 좋잖아 자 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두시간 뒤에 돌아올게요 뿅